디자인예술학부 저희 학교는 먼저 디자인예술학부라는 학부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산업디자인 학임에도 불구하고 시각디자인 수업과 디지털아트 수업을 전공과목으로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캡스톤 디자인 수업들이 있어서 사회에 나가기 전에 미리 기업들과 상의하고 의사소통을 하며 디자인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학교보다 디자인이론 커리큘럼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디자인이론에 관해서 더 상세하게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수인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끼리도 서로 알고 친하게 지낼 수 있고 교수님들과의 접점도 많아서 교수님께 편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선후배 관계에 있어서도 스스럼 없이 선배들과 친해질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저희 산업디자인 전공에는 여러 소모임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모여서 디자인 이슈에 관한 이야기를 하거나 공모전에 참가를 하는 세일하는 소모임이 있고 매 학기마다 산업디자인학 전공지를 출간하는 YSID라는 소모임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경험한 시각디자인은 모든 디자인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된 내용이고 또 사실 시각디자인이라는 분야의 정의가 굉장히 포괄적이어서 다양한 역량이 요구되기 때문에 가장 공부하기 어려운 분야이기도 합니다. 저는 시각디자인을 공부하면서 저의 진로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업을 들었고 또 앞으로 일본의 치바대학교, 중국의 저장대학교와 함께하는 글로벌 워크숍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나만의 역량과 가능성을 발견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저는 시각디자인을 전공하며 생각을 전달하는 방법을 배웠고 다른 전공 학생들과의 다학재간 협업을 통하여 인간과 사회, 기술 이해에 근거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아트라는 전공에 맞게 프로세싱 코딩이나 아두이노, 피지컬 컴퓨팅 등 디지털 기술에 관한 수업을 다양하게 들을 수 있고 그러한 기술들이 예술과 어떻게 접목되는지에 대해 배웁니다. 아무래도 분야가 낯설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지만 본인이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작품이라는 결과로 탄생했을 때 보람을 느끼고 뿌듯함을 느낍니다. 전통적인 예술 작품이나 아트가 아닌 예술과 기술이 융합된 분야이기 때문에 생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오면 좋습니다. 디지털 매체와 예술의 결합을 실험하고 연구하는 디지털 아트 전공이 국내에 아직은 많지 않기 때문에 우선 전공의 존재가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저희 전공 교수님들 또한 이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작가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작품에 대한 견해나 현장에서의 문제결 등 폭넓은 경험 위주의 지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저희 전공은 주로 전통적인 미술 분야에서 작가로 활동하거나 공연, 기획 등 다양한 분야의 융합으로 새로운 개념과 형식을 창출하는 창조적 실천가로 활약하게 됩니다. 저와 같이 기획자나 제작자, 개발자 등 졸업생 본인의 성향과 관심도에 따라 진출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게 되며 IT 및 인터넷, 디지털 영상 프로덕션, 게임 애니메이션 등 디지털 컨텐츠 디자인과 예술 분야에서 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저는 중국 워크숍에 참여하여 세계적인 기업인 알리바바 그룹과 디자인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설계하는 과정을 경험했는데 미래 기술에 관심이 많은 알리바바 그룹의 디자인 프로세스와 가치관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기회였습니다. 디자인 예술학부는 인간과 사회, 기술의 이해와 긍정적 태도, 논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디자이너, 디지털 아티스트가 될 여러분의 입학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